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올려졌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지구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사업의 실마리가 발렸습니다. 올 7월 실시계획 승인과 투지 보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사업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시행사인 LH공사는 2022년까지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대 122만여 제곱미터에 2355억 원을 투입해 기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이미 입주해 있는 연구시설, 경북 차량용 인베디드 기술연구원과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입주된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산업, 스마트 와이어 산업 등과 연계를 하면서 외투기업의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와 포항융합산업지구 등 인근 경제자유구역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천은 모빌리티 산업과 항공이나 자동차 이런 산업을 하고 포항에는 철강, 포스트 철강입니다. 그 산업과 지금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밧데리 리사이클 이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항과 영천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지정 10년 만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첨단 산업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